우리가 살면서 꼭 들어야 할 설교지만 잘 듣지 못하는 몇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죽음에 관한 설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시간이 어느덧 흐르고 흘러서 연말입니다 한 해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이 한 해가 무사하게 잘 지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 한 달만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을 끝까지 한번 밀고 가봤습니다 이 시간의 개념을 끝까지 밀고 나갔을 때 아마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1년, 마지막 한 달, 마지막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있겠지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음을 맞이하는 날도 있습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모든 생명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저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별로 원치 않습니다 죽음의 의미와 필연성을 인정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마주할 때에 그것을 부정하려 하거나 혹은 도망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심지어 부활과 영생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문화적인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죽음을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하면서 저 멀리 미래로 밀어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종교 가운데 아마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기독교만큼 자주 언급하는 종교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죽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는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강조하는 것 당연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정작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내 사전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죽기 싫다 서울대 의대 윤영호 교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뭐라 되어 있냐면 살면서 괴로운 나라 죽을 때 비참한 나라라고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다 드리지 못하는 죽음에 관한 어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주로 웰빙에 대해서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잘 사는 것을 넘어서 웰빙을 넘어서 웰다잉 잘 죽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죽음의 전문가들은 사실 우리가 잘 사는 것 그리고 잘 죽는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오늘의 삶을 더 충실하고 알차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잘 사는 것과 잘 죽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또 미력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손꼽히는 왕 히스기아가 어느 날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히스기아가 병들어 죽게 됨에 히스기아가 병이 들었을 때에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히스기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시안부 선고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작년 2019년 1월에 아버지께 전화가 왔습니다 국가에서 건강검진하는 곳에서 대장내시경을 한번 받아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고를 했다고 하면서 날짜를 예약해 두었는데 혼자서 운전해서 다녀오기는 부담스러우니 운전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전화가 오셨습니다 교회의 양해를 구하고 검사받는 것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검사에서 아버지 몸에 암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처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대장내시경 결과 나쁜 것이 발견되었다고 그리고 조직검사를 의뢰해 둔 상황이라고 그리고 본인이 보실 때에는 진행이 좀 많이 되어 보인다고 위치를 설명해 주면서 위치를 봤을 때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수술만 할 수 있다면 수술은 의외로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서 큰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검진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일주일 만에 서울 삼성병원에서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패스트트랙이라고 해서 오전에 검사를 하고 오후에 결과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오전에 검사를 하고 오후에 기다려서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순서가 되어서 방으로 들어갔고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 아버지 얼굴을 힐끔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어? 여기 왜 오셨어요? 아픈 사람 얼굴이 아닌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내심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과 달리 그 기대와 달리 그곳에서 생각지 못했던 더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경우에는 대장암에서 시작한 암이 이미 간으로 전이가 된 상황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다발성으로 전이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가 없다고 대장암 사기 진단을 그날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항암치료밖에 없고 10명이 항암치료를 하면 그 중에 운이 좋은 한두 명 혹은 두세 명이 항암치료가 잘 돼서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항암치료 잘 받으십시오 항암치료 잘 이겨내면 제 얼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항암, 암 선고를 받고 치료하는 과정들을 도와드리면서 참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가장 먼저 여러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참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가족이 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느꼈던 그 감정에 대해서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암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치료를 시작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병원을 알아보는 것조차도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이다 보니 성도님들이 아프시거나 혹은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신방을 가서 말씀을 전하고 위로를 해드리고 기도를 해드립니다 근데 제가 막상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 지난 날 제가 했던 그 수많은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공허한 말들이었는가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지 못하는 그런 허울뿐인 이야기는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프시니까 참 많이 힘드시겠다 어려우시겠다 많이 두려우시겠다 제 나름대로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했었지만 어쩌면 저는 여러분의 심정을 너무 알지 못한 채 그저 목회자라고 하는 그 직업상 여러분에게 해야만 하는 그런 말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혹 제 행동이나 경솔한 말들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 분들이 있다면 깊은 용서를 구합니다 이 병원, 조병원을 알아보고 또 고민, 고민 끝에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브란스를 선택한 이유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 세브란스 병원에 우리나라 대장암 수술의 권위자 명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듣고 TV에서 그분에 관한 다큐 내용을 찾아서 저희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도 만약 내가 나중에 수술을 하게 되면 이분에게 내 몸을 맡기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장암 사기, 당장은 수술이 안 된다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희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참 두렵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높게도 만들었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사야가 찾아와서 시안부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그때부터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시안부 판정을 받았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을 때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고쳐주십시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아버지도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항암치료 잘 되게 해주세요 꼭 수술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수술이 잘 되어서 회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후원자들을 모았습니다 저희 가족들과 친척들까지 포함해서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현재 상황과 또 진료 과정을 같이 공유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 주변에 아는 분들이 대부분 목사님 아니면 전도사님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소식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동기 목사님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 전도사님들께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2주에 한 번씩 서울을 오가며 항암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항암치료는 4번 주사를 맞고 나서 검사를 해서 결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이클을 마치고 검사를 하고 결과를 들으러 가는데 얼마나 떨리던지요 참 묘하게도 이미 대장암 사기라고 하는 그 무서운 선고를 들었는데도 결과를 듣는 건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첫 번째 결과에서 참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물에 암이 반응해서 암이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큰 것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혈액검사에서 암 수치도 많이 떨어졌다는 그런 긍정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항암치료 계속하다 보면 아버지께서 회복하시겠다 곧 금방 좋아지시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희승이하에게 처음 찾아와서는 시안부 선고를 내렸지만 희승이하가 기도했을 때에 이사야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몇 번만 더 항암치료하면 수술도 받을 수 있고 수술 받고 나서 회복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제 이사야가 돌아오기만을 이사야가 언제 올까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치료를 마치고 나면 이사야가 오겠지 다음번 결과 때는 분명히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금방 올 것 같았던 그 선지자가 너무 더디게 오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 올 것 같았는데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점점 지연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대는 기다림이 되고 기다림은 점점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멀리서 버스가 보여서 아 이제 저 차가 내가 타고 갈 차구나 손을 흔들었는데 가까이 와보니 우리를 태우는 차가 아니었습니다 또 멀리서 버스가 보여서 손을 흔들었는데 이 정거장에서 서지 않는 그런 버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사야가 안 오는 것 아니야? 혹시 선지자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이게 아닌데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희승이야처럼 하나님께 부르지저 기도했잖아요 눈물로 기도했으니까 이제 선지자가 와야죠 하나님 왜 이사야가 아직도 안 오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기다려도 선지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계속해서 아버지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버지의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기도를 바꿔야 하는 건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도의 방향을 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저에게 도움을 주었던 책 한 권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나중에 나오면 보십시오 빛 색깔 공기라고 하는 책인데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김동건 교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목사님의 부친께서 목사님이시고 또 간암투병을 하셨는데 아버지의 병을 옆에서 도와드렸던 그 병상일지를 모아서 발간한 책입니다 항암치료를 시작한 지 약 1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매번 검사할 때마다 결과가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힘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체중을 잘 유지해 오셨던 아버지가 눈에 띄게 체중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고 점점 더 기력이 약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기도의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병에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첫째,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험악하게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버지의 고통이 너무 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죽음이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려 15년이나 그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좀 빨리 돌려볼까요? 그로부터 15년 뒤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는 그때도 하나님께 하나님, 좀 더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이사야가 전해준 히스기야야 너는 집을 정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해냈을까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 지금 어디에 있나요? 시간이 흘러서 나사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겁니다 그때 나사로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그냥 저 이대로 살면 안 될까요? 어차피 다시 살아났는데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지엄하신 말씀을 떠올렸을까요? 저는 앞으로도 누군가 아픈 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분의 생명을 15년, 아니 10년 5년이라도 연장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라도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병이 낫는 것, 생명이 연장되는 것 여기에만 집중해 있지 그 이후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맞아야 할 이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하고 갈무리해야 할 때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게 될 겁니다 서울에서는 더 이상 항암치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주사로 맞는 항암제는 효과가 없고 먹는 항암제만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창원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항암제 알약을 받기 위해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리고 또 중간에 검사를 위해서 서울을 반복적으로 오가는 것은 안 그래도 힘든 아버지를 더 괴롭게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의 부담이 많이 있었지만 아버지께서도 병원을 옮기는 것을 따라 주셨습니다 창원 파티마에서 먹는 항암제로 항암치료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몸속에 계속해서 항암제가 축적이 되다 보니 점점 더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손발이 너무 저리고 발에 통증이 심해서 발을 바닥에 닿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항암치료를 조금 더 여유를 두고 가지기로 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아버지의 몸을 좀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사 선생님께 부탁드려서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아직 검사할 때가 아닌데 지금 검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냐고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병이 더 진행이 된다면 이제 더 이상 항암치료 할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을 꼭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고 만약 이 항암치료가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버지를 더 괴롭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사 결과 이전보다 더 병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부작용은 점점 더 강하게 찾아오는데 약을 먹고 부작용을 견디는 만큼 치료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항암치료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와 저희 아버지가 동시에 의사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 수 있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하는 분이니까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암치료하고 1년 6개월 만에 항암치료를 중단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기능이 약해졌을 때에 그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완화치료가 남아 있었습니다 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통증이 찾아오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해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항암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약물의 독성이 빠져서 환자가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희 아버지는 몸이 돌아오지를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점점 더 몸이 약해지시고 결국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입원을 해서 영양제를 맞으시고 주사를 맞으시면서 기력을 회복하셨고 한 3일 정도 만에 퇴원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앞으로 조금 번거롭겠지만 이런 과정들을 여러 번 반복하면 그래도 조금 더 우리 곁을 지켜주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원을 하고 나서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거의 식사를 못하시게 되었고 두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급하게 재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두통을 호소하셨는데 두통약을 처방했지만 약이 효과를 듣지 않았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아무래도 머리 쪽에 MRI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검사 결과 양쪽 손에의 두 개의 종량이 전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손에의 종량이 생기면 어지러움증이 오고요 구토와 또 두통이 심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증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방사선 치료를 해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파티마 병원에는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없어서 다른 병원을 옮겨야 하고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치료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이게 저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부분 중요하고 큰 결정을 제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에 대한 결과를 항상 고스란히 아버지께서 겪으셔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제 마음을 참 두렵게도 하고 무겁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버지를 덜 힘들게 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선생님께 환자가 최대한 고통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진통제를 적극적으로 처방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사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이전에는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했던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자의 종합적인 상태를 봤을 때 제 경험상으로 이런 상태에 계신 분들은 한 달 안에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남은 시간이 한 달 정도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알리고 의논을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이 사실을 알리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족들은 하나같이 말렸습니다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차라리 모르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고 마음의 충격이 크시지 않겠냐고 상심하시지 않겠냐고 그렇지만 저는 알리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삶도 아버지의 것이었듯이 죽음도 아버지의 것이니 아버지께서 스스로 결정하고 정리하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막내거든요 보통은 말이 안 먹힙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도 제가 목사인지 제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알리는 역할은 제가 했습니다 꼭 힘든 건 저한테 시킵니다 아버지께 참 어렵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한 달 남았대요 혹시 전화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전화도 하시고 만나고 싶은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것은 저희 아버지께서 단 한 번도 죽음을 회피하거나 도망치려고 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그 힘든 항암 치료 중에도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도 속으로는 참 많이 두렵고 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담담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3주 뒤에 아버지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마지막 주에 아버지는 몸에 이상을 느끼셨는지 저에게 빨리 사람들을 불러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서 하고 싶은 말을 남기시고 원근 각지에 있는 저희 친지들도 찾아와서 아버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장노님도 찾아오셔서 마지막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만날 사람 다 만나시고 인사 다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한테는 말씀이 없으세요? 저희 어머니가 대놓고 나한테는 할 얘기 없냐고 했더니 없는데?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경상도 남자들이랑 사시는 우리 여성분들 같이 인사하시죠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하도 답답해서 저희 어머니가 장난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당신 나중에 떠나고 나서 나 혼자 남았는데 애들이 나 구박하면 어쩌죠? 저희 아버지 뭐 어쩔 수 없지 저희 아버지는 정말 어쩔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점점 의식이 약해지셨고 눈을 뜨고 계신 시간보다 잠을 주무시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의식이 없으시거나 잠을 주무실 때 옆에서 저희가 찬송가를 불러드리면 그 찬송가 소리에 깼는지 의식이 돌아오실 때는 이렇게 박자를 세워가면서 큰 소리로 가사도 틀리지 않고 찬송가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날은 막 지휘자가 된 것처럼 팔을 저어가면서 찬송을 큰 소리로 부르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다 고통이 찾아오면 주여 주여 주님만 찾으셨습니다 사실 목사인 아들 저에게는 가장 큰 기도 제목과 부담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실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을 고백하셨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저희 형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저희 형님하고 계실 때는 나중에 내가 죽으면 천사들이 데리러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도 남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에게는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무려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청소년 시기에 사실 저는 누구보다도 큰 신앙의 방황과 홍력을 알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의 특성상 그 속사정을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황하고 있는 저를 붙잡아 줬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할아버지의 임종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집에서 임종하셨는데 임종 전에 계신 분이 방 안을 이렇게 둘러보시더니 저기 예쁜 꽃들을 보라고 저기 예쁜 새들이 보이지 않냐고 하나님이 그 순간 하늘을 열어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고통 중에 계시던 분이 아기 천사들이 날아와서 간지러움을 태운다고 하면서 아기처럼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그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저에게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실마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험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고 합니다 죽음을 배우다라고 하는 책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경험들은 흔한 경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 속에서 이런 경험들이 점점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죽음을 점점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가 의술과 약물만을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술과 약물 덕분에 생명은 길어졌지만 점점 의식 없이 길어진 생명 그리고 환자와 나누는 대화보다 의사와 간호사, 의료인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죽어가는 이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보다 환자에게 달려있는 기계장치와 모니터를 주시하는 우리의 시선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더 우리 가운데 이런 경험들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 적극적인 치료와 연명치료에 매달리는 것 그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많은 말기암 환자들이 임종하는 그 주까지 힘든 항암치료의 고통을 감당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좋은 의도에서 하는 선택이지만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가 낭비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한 시점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죽음 역시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죽음이 보통 72시간에서 48시간 동안 몸의 기능들이 하나씩 하나씩 신호가 약해져가고 꺼져가는 것 그것이 죽음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장례를 3일장 이상 치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의 과정이 진행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의 과정을 가능한 한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의 사회의 구조와 생활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과 장벽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적어도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에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천국에 보내드리는 그 과정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니까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큰 기도의 제목 한 가지 빼고는 다 들어주셨더라고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다른 수술이나 시술 혹은 몸에 여러 가지 관을 삽입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으셨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하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병세에 비해서는 정말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사실 아버지께서 임종하시던 그날 아침에도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보통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든 그 진통의 과정들을 통과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몸의 다른 부위에 뭔가 혹이 생기거나 뭔가가 생기게 되면 부풀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뇌라고 하는 것은 딱딱한 뼈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뭐가 자라기 시작하면 그 압력이 밖으로 팽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압력이 높아져서 나중에는 진통제조차도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런 고통의 시간 없이 편안하게 저희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잠을 주무시듯이 마지막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함께 보낸 3주 동안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모습들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올 것이라고 하는 고백 마지막에 주무시듯 편안하게 아버지의 품에 안기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까 그런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렇게 함께 했던 시간들이 오히려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나서 저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이 신앙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고 가셨기 때문에 위로와 소망이 넘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큰 기도 제목 하나 빼고는 다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께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버지를 가장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가 없는 기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셨더라고요 아버지를 고쳐달라고 했더니 그 어떤 모습보다도 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고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15년만 연장해 달라고 했는데 영원히 연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만큼 반드시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온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각자의 삶의 그 다양한 만큼이나 각자의 색깔대로 죽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기를 여러분의 이야기와 여러분의 빛깔을 남길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죽임당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하나님 부르시는 그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에서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분 손 붙잡고 당당하게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